지금 피곤하실 거 이해해요. 저도 그 형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두 시간째부터는 진짜 때릴까?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부장님이 그나저나 허허하고 넘어가 주시긴 했지만 속으로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. 다음에 본인도 한 번 쳐보세요. 먼저 쳐보세요. 부장님 개그 같은 거 같이 한 번 쳐보고 허허허 먼저 약간 웃어봐요. 그러면 같이 공감 느끼시고서 다시 마음 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잘못하면 오 이러면서 그정말 했덕보다 훨씬 더 할 수 있어요. 어쩌면 부장님의 그 아재 개그를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. 아 이게 그냥 쉽지 않네. 그러니까 뭔가 저도 욕구는 사실 더 많아요. 근데 즐거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분도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당히 자제하는 게 그 정도거든요. 엄청나요.